유동성님 식사 중이신가 보구나. 식사 맛있게 해 주십시오. 김경수님 감사합니다. 박종원님 감사드리고요. 여울가스님 오셨으니까 청산도사랑 한번 해야 되겠네요. 여울가스님 지금 멀리 상당하셔서 가셨는데 또 들어오셨어요. 들어오시지 않으셔서 된다니까. 박종원님 감사합니다. 유동성님 제일 처음에 했는데 내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불러드릴게요. 사랑한다 말해놓고 떠나갈 땐 말도 없이 가버린 미운 사람아 청산도 슬롯길을 건인변에 인쇄했던 그 약속 거짓인가요. 한배꽃처럼 붉게 물든 내 사랑 버려주고 떠나 버린 야속한 사람 정해진 바닷가에 파도 소리 들려오면 미운 사람 그리운 사람은 장산도 내 사랑 장산도 내 사랑 사랑한다 말해놓고 떠나갈 땐 말도 없이 가버린 미운 사람아 사랑한다 말해놓고 떠나갈 땐 말도 없이 가버린 미운 사람아 정해진다 말해놓고 정해진 바닷가에 파도 소리 들려오면 정해진 바닷가에 파도 소리 들려오면 그리운 사랑, 청산도 내 사랑아 정해진 바닷가에 바늘 소리 들려오며 미운 사랑, 그리운 사랑, 청산도 내 사랑아 정해진 바닷가에 바늘 소리 들려오며